2020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한 달. 아마 연초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는 운동해야지!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사실 근데 운동하기 힘들죠. 귀찮아서 꾸준히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너무 공감합니다, 저. 다들 공감하잖아요, 지금. 그래서요, 헬스장에 본의 아니게 기부를 하셨던 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헬스장 기부 말 마음이 아프다. 엄청 많이 했다. 연초에 헬스장에 기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엄청 많이 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기사입니다. 바로 번지와 물리치료를 뜻하는 피지오를 합친 번지 피지오. 자, 허벅지에서 골반 라인에 두른 하네스에 참장에 달린 번지 코드를 연결해 코드의 탄성과 중력을 이용하는 번지 피지오. 코드가 반동을 이용해 앞으로 푸시업했다가 뒤로 눕혔다가 고난도 동작도 척척 도와줘서요. 마치 줄이나를 운동시켜주는 기분으로 편하고 편하고 또 편하게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번지 피지의 운동 효과 궁금하시죠? 코드에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운동을 해서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절로 몸의 근육이 풀 가동됩니다. 복부 등 코어 근육이 강화되고요. 신체 밸런스가 바로 잡혀 예쁜 몸매 라인을 갖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의 탄성이 관절의 부담을 줄여줘서 관절이 안 좋은 분들도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관절 걱정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또 궁금한 게 있죠. 대체 이 운동 살은 얼마나 빠질까? 핵심이지. 핵심이지. 놀랄 준비하십시오. 1시간에 무려 약 1000kcal를 뿌셔뿌셔줍니다. 여러분 1시간 하시면 밥 3공기가 먹으면서 쭉 빠져나갑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번지 피지로 해야겠네. 해야겠다. 살도 빠지고. 또 재미있고. 관절 같은 데 무리도 없으니까. 안을 이유가 없네. 1시간 뒤. 측과합니다. 식목소.